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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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드 스킬 또 써야되고 네 바로 내려요? 네, 쉴딩 세팅을 할게요, 잠시만요 스킬 쏘고 어, 진짜 호다당했다 뭉쳐면 바로 가져도 됩니다 회오리, 회오리, 회오리 피하고 가실게요 뭉쳤어요? 터졌어요? 가나요? 어, 멈췄다, 오케이 걸었습니다, 걸었습니다, 걸었습니다 싸세요 오케이잉 오케이잉 살아있고 말 까시 네 끝 트레이 끝 오케오케인 화물로 나온 이후부터 이제 데카타 아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에서 네 오 오류가 없어서 오늘 오류가 없습니까? 네 네 컴퓨터 오랫만에 한번 꺼봤을 때 오오오 이제 알파고 지내었네요 감자 오른쪽에서. 어? 열어봅니다. 거기 같이 조심해. 오 무작켰다. 오른쪽? 오케이. 버플 한번 리필해주시고. 트레이 1분. 트레이 1분. 트레이 1분. 트레이 1분. 여기 타고. 파밀룬. 찍으세요. 다짜 오른쪽. 트레이 1분. 그러미다. 스매처 사진중이시고, 가운데 나오면 바로 팩틸할게요. 네. 어 백팬 어... 오오오오오! 나이스 오우!! 순담 백댑나 플레이 남아있다 이거 어? 옹철 빠른데 오늘? 아 울켰다 가방대를 밑에 왔는데요? 오우 조심조심 이제 빠져나갈 준비 네 오케이 그냥 이런만하면 무조건 백댑 있는 큐어어억 오라합니다 오케이 어! 어! 안 돼! 아 이거 프리드 왜 안 터졌지? 힐리나까지 오우 지금 뭐야 어 이제 프리드 돌리시죠? 오른쪽 오른쪽 갑자와요 아 먼치님이 아키에인을 끼셨습니까? 어 끼셨나요? 어 아 네네 그럼요 오우 빨라진 이유가 빨라진 이유가 네 이유가 있었네요 아침에 큐브 돌리는 거 잘 봤어요 아 유튜브 아 음하무시합니다 여기 파블룬 네 조심하세요 떨어집니다 오우 안 돼 아하 이 조카이들 깜짝이야 이 조카이들 깜짝이야 탑 오케이 텅기 보실게요 이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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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 왜 이렇게 아프지 이거 비알 링크 겪고 오늘 빠르다 자동 회복도 있고 타요 오케이 네 트레이 온 3패에서 바로 킬게요 네 3패 오른쪽 가면 아 네 오른쪽 가면 일단 넘어가기 전에 도어 한번 가능하세요? 네 오케이 일단 넘어가실게요 이제 아 넘어가서 도어 아 네 넘어가서 도어 가실게요 퇴하시고요 오케이 넘어가서 도어 도어 이거 천사 없으니까 좀 너무 붙으면 안 돼요 네 네네 오른쪽 패턴 여러분 25초부터 보실게요 스웬미 전환 또 사용하시고 오케이 도어 받았습니다 지금 오케이 거기로 핀퐁 좀 잘해주세요 오케이 풀로 걸어놨어요 네 번개 피하시고 어 플레이 고고 네 오케이 플레이 지금 수고하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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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홍도 걸어주시고 나이스 조심하세요 25초에 이번에 보라운석 넘어가고 나서 이제 넘어가실게요 여러분들 네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오른쪽에 발판 오른쪽 큰 발판 왼쪽도 큰 발판 있어요 왼쪽 있습니다 네 왼쪽도 발판 있어요 위치기를 찾아서 오른쪽에서도 버텨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플레이 끝 플레이 끝 위치에 모자껴 모자껴 오 끌어든 게 오케이 나이스 자 지금 리치 괜찮고 보라 한 번 지나가면 또 이제 여러분 잠깐 빼낼게요 네 지금은 리치 괜찮아요 앞에서 어그로핑 폼도 있고 바람 패턴 15초부터 보시겠습니다 보라 지나가고 이번에 유지 오케이 잠깐 빠질게요 여러분들 왼쪽으로 쭉 빠질게요 이제 지금 쭉 빠질게요 네 신분처워 왼쪽 큰 발판 반 넘어오면 다시 넘어가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다가온다 싶으면 맨 뒤에 있는 분들 앞으로 와주세요 효류랑 맞출 때 가면 되겠다 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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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곧 보라운서 오거든요 오기 전에 불교 조심하시고 훨씬 넘어갑니다 어 근데 지금 일단은 발판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보라 만약에 오고 나서 다시 한 번 왼쪽으로 넘어갈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왼쪽에 큰 발판 있으니까 보라 넘어오고 한번 버틴 다음에 번개 맞지 마시고 바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오 번개 다시 넘어가실게요 여러분들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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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슬로우 나왔으면 좋겠다 나이스 애쓰 아직 걸리지 마시고 어 넘어갔어요 왼쪽 바운드 넘어올 때는 걸어주세요 네 넘어오세요 넘어오세요 이제 부가와요 무조기 무조기 슬리샵 쓰셔야 돼요 슬리샵 쓰십샵 슬리샵 슬리샵 어이구 네 슬로우 걸어주시고 다시 6초 넘어오시게요 미그 주신 넘을 때 슬로우 키스 걸어주세요 다음 패턴 0초부터 보시겠습니다 슬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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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보라 왔다가 다시 한번 넘어가자 보라 오면 다시 넘어갈게요 크레이요 지금 그러면 하지 말고 다음 패턴 되게 안전하게 가죠 네 슬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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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한 번 더 다시 넘어가실 준비할게요. 여러분들 왼쪽에 발판 어떻게 해요? 중앙에 발판 하나 있는데 보적기 아마 강제로 사용해야 될 거 같아요. 왼쪽도 큰 발판. 오른쪽 큰 발판. 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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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위로 위로. 오케이 오른쪽 큰 발판 세겠다. 요번에 이제 아마 차징 드실 거 같은데? 네. 오케이 오케이. 프레임 원하게. 왼쪽 약간 빠질게요. 여러분들 왼쪽 약간 빠질게요. 슬로우 투푸해주시고. 다음 피터 15초부터 보시겠습니다. 맞다. 슬로우 때문에 슬로우 때문에 넘어가서 해야겠다. 넘어가시죠. 지금 슬로우 걸어주세요. 그냥 슬로우 걸어주세요. 우리 감자. 슬바퀴소 드려야 되니까 슬로우 걸어주세요. 차연이 중이시고. 사운드 팀. 되고 있어요. 네. 슬로우 10초 넘었습니다. 여기서는 causes. 슬로우 명상. 슬로우를 강조하십시오. 슬바퀴소. 슬로우는 슬바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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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조심하시고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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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프레이 10초 남아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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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이 되면 바로 켜주세요 10초부터 보실 준비 하실게요 프레이 켰어요 저는 보라구체 가면 쏠게요 오케이 저는 미리 쏘겠습니다 싸세요 나이스 야 둘 좋다 그냥 끝낼까요 여러분 해도 해도 못쓸거 같은데 어 못쓸거 같은데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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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전원생전 좋아요 강 나왔다 이거 한 번밖에 안 죽은거가지고 전원생전 안패 좋아요 저 한 개 까졌어요 한 개 두 번이나 날려는데 한 개 야 스페이스 한 번 누르시고 아 붙다 붙다 검은색으로 좀 바꾸시고 제가 맞았을 때 검은색이 아파야 되는 것이지요 아니 흰색이 아파야됩니다 흰색이 아파야됩니다 흰색이 아파야됩니다 흰색이 아파야됩니다 흰색이 흰색이 흰색을 흰색을 맞으세요 흰색이 아파야됩니다 어 오케이 네 흰색이 아파야됩니다 흰색이 아파야됩니다 오 오늘 갭 너무 빠른데 버프도 많이 남았다 영매 개인 리필하시고 네 오케이 다들 데크하고 괜찮나요? 어 네네 어 다섯 개 다섯 개 오케이 다섯 개 이번에 여유 컷 어 여유 컷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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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디어 또 깔끔하게 또 클리어하는구만 오늘이 여러분들 창세이 빛지가 나오는 날 아닙니까? 흰흰 데락컷 흰흰 아 제가 유니온 행운을 안 사갖군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그게 뭐야 하하하 오 엄청 빠르네요 오 오 오 오 오 오 뭐 run 오 그러게요 약이야 탓 Esther 아 prze 저 переп 2014 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 다음 끝까지 하면 아마 그 끝까지 끝일까? 네 오 크랩 할까봐 일단 스타딩 중이에요 네 확인 다음 곤닉텍 하실게요 오우 슬로우 의지가 불기 오우 오우 네 준비되시면 소시게요 네 저기 뭔 소리입니까 아 이거 와아 못쏘었어 아 아 못쏘어요 오케 우리라도 쏘지 않아 네 쏴주십쇼 우리라도 쏴버리자 아 오늘 왜 이래 난리지 아 미쳤습니다 와 진짜 다왔다 힐 한 번만 담으면 될 것 같은데 아 데카 하나 까요 편하 아 오케 혹시 모르니까 여기서 생존 힘든 분들은 나중에 그거 바꿔야 되겠다 링크 전사 링크로 해가지고 아 저 그거 벌써 해놨습니다 오 오오오 빵 말인데 전사 아예 안 키웠어요? 네 아예 없어요 아이고 저도 법사가 거의 없어가지고 도전이랑 아씨 아우 탐마가 1분 뒤에 가네 1분 뒤에 가네 오케이 일단 차지기 중 킹좀 킹좀 칩좀 쓸샵 쓸샵 다음 권능에 가면 좀 될 것 같아 네 다음 권능에 가시죠 네 아 레트도 하나 너무 빡세네 빨리빨리 침대 어 여반 스밀쳐 하면은 스피피되게 오는데 아 제가 데카 1이라 두 번 죽었어요 네 그렇게 해 저도 좋으면 좋겠네 아이씨 사실게요 이제 빨리빨리 잡아야겠다 죽지 마십시오 죽지 마십시오 죽지 마십시오 자 저는 가운데 쏩니다 싸세요 오케이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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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기만 버티기만 존버는 승리한다 야 어 뭐야 이거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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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히니까 아휴 아니 아니 원래 한참 빠른게 더하고 일단 일단 살아남을 준비하십시오 살아남을 준비 아휴 그래도 나무 기관이 좀 같이 하는거지 막히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불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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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차피 윌에서 또 안되고 아 윌은 되는 사람 지금 없어요 아 넷팀 아 넷팀 넷팀 해제돼도 안되고 막그러니까 아휴 아닙니다 다른 방법을 내놓지 않겠습니다 뭔가 그런거 주지 않을까요 진짜 예 이제 한번도 할 수 있나 좀만 더 버티죠 진짜 할 수 있다이 1분만 버티면 오케이 킹테리얼 폼 에테리얼 폼이랑 의지 또 준비하시죠 버들리프트링 아 에테리얼 폼 엣에 쓰니까 멸라 빵 돼서 태포를 못 써서 죽어요 아 번개번개번개번개 윌 오케이 어 1분만 더 1분만 더 1분만 더 이거는 이제 이건 이제 7보나 아니 엌 파이팅 중입니다 네네 열어뜻 어 다다. 이번 한 번만 빠지잖아 이거. 학생님 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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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버. 오오오오오오 야 밀격. 오케이. 다음 권능인가? 다음 권능인가? 다음 권능인가? 다음 권능. 네. 3회 십자가 돼. 오케이. 오케이. 이번엔 끝날 수 있어. 근데 끝날 것 같은데. 끝날자 끝날자. 스윙미 쓰고. 저 좁고 있어요. 오케이. 지금 가자. 지금 먼저 가자. 먼저 가자. 먼저 가자. 어 빨리 빨리 권능 오기 전에. 제발 제발 제발. 그렇지. 야. 아 뭐야 나 승훈 씨 왔다. 어머. 아 쌤이 못 이겼어. 아니 저 죽었어요. 아니 말을 하셔야 돼. 애매니. 아 미안해가지고. 아이 좀 전에. 너무 미안해가지고. 정말 많이 남았는데. 버거야 그런데. 어? 언니가 더. 이런 비욘의 주인공이 있었다니. 으하하하하하하하. 아 그렇습니다. 의식을 제가 미세먼지로 하나 그냥. 제가 한 번 까봐야 되겠습니까? 다들 패치워프 한 번 하고. 파일에 플레이크 뭐야? 파이럿블랙은 뭐야? 저하고, 오케이. 자, 의식. 찰네리 빗질을 위해. 갑니다. 의식 난 할 거 없나? 오, 나왔다. 왼쪽에 있다. 왼쪽에 나와. 나왔다고요? 아니요. 왼쪽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하하하하. 아,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제 너무 스무스하네, 건맨. 아, 이제 너무 추울 때 가르치던 거 아닙니다. 아,스트잇. 아, 맞다. 아, 맞다. 아, 여거같이. 아, 맞다.